사실은 내가 사기꾼이거든요 고마워요 귀주씨는 엄마가 고른 세 번째 타깃이었어요 귀주씨가 바다에 뛰어든 순간은 우리가 노리던 절호의 기회였을 뿐이고 모두 지금 섞어주셨다 괜찮아요?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 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못 돌아가? 현재 더이상 있던 각오도 행복하다 느껴지는 거예요? 너 나한테 빚진 다 어젯받고 있는지 본인씩 벗어버리다가 그래야 벗어나 그 집에서도 나한테서 봅니다 혹시 그러면 미래에서 온 귀주씨가 내 손 잡은 거 아니에요? 나랑 있던 시간이 행복했던 거 아니에요? 그럴리가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는지 혹시 알아요? 다시 돌아가 줄지? 한번 봅시다 돌아간다고 해도 손은 못 잡아요 과거에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거든 어떻게 찾았어요? 어떻게 찾았어요? 어떻게 찾았어요? 사람 잘못 봤어 근처는 나를 구했다고 나도 그쪽을 구해줄 거라는 게다가 또다시 내가 잡는 게 좋을 거면 I can't believe it I can't believe it 손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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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과거의 사람을 두 닮는다 I can't believe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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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뀌었어요 도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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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시간이 행복하기로 됐다는 건가? 재밌냐? 도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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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야한테만 내가 다 과거는 무처사기인데 도도야한테만 색깔이 있어 도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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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귀주씨 아닐까요? 어떻게든 그 시간에서 도달 찾을게 구할게요 그 순간 말도 안되는 욕심이 슬건 고개를 들었다 나를 구해준 사람이 정말로 이 남자라면 좋겠다고 찾아서 도달 구할 겁니다 어쨌든 그 놈이 속았는데 속아서 구해준 놈인데 뭐가 문제지? 널 흔드는 게 혹시 좋아해 본 기주 기주가 능력을 잃어버린 건 올해 장 어느 날의 시간 때문이었어요 기주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 시간은 기주에게 희망을 줬어요 희망은 곧 절망으로 변했죠 지나간 시간은 다 치울 거고 다시는 그 시간을 떠올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또다시 그 희망이 꺾인다면 다시 일수기 힘들 겁니다 나 붙잡아요 다 끝났는데? 내가 다 망쳐버렸는데? 내가 처음이 아니라는... 말했잖아요 세 번째라고 널... 널... 붙잡을 거야 널... 붙잡을 거야 기주 생 남은 거예요 네 네 너는 이제 또다시